최춘의 세요 명심을 난 넣어둔 낙하산이 싫어 아 싫어 싫다 고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저한테 하실 말씀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 야자 타이밍 같은 거 한번 할까요 선생님 술도 안 해줘야 자체가 어떻게 해요 전화 안 마셨지만 여러분들은 술 취했잖아요 술 핑계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으면 한번 해봐요 지금 기회 인데 야 납래요 으 시키야 으 으 으 뭐 왕상 뭐 아 신음을 시키는 오래나 참 뭐라 그래 아 으 누나 카사 이잖아 아 야 스토리오 뜨면서 c 4 그리고 더 낙하산동기 놀고 있니 너랑 나랑 같냐 너는 금색 낙하산이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잔 잘하는 짓이다 똑바로 못 걸어 뭐 알고 있네 으 으 으 다들 잘 들어가지고 아 참 박수희 씨 네 대리 불러 놨으니까 곧 올 거예요 네 사장님 제출이 씨 예 네 사장님 아 제출이 씨 많이 취했네 내가 오늘 데려다 줄게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안돼요 큰일 나요 타요 저 괜찮았는데 타요 조심조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어 어 괜찮아요? 음 어? 왜 그래요? 토할 거 같아요? 어 아 아 그러지 마 저기 그러지 마요 여기 차 댈 데 없는데 어 죄송합니다 아이 사과도 하지 마요 죄송한 거 다 아니까 어 고개도 끄덕이지 마요 다 아니까 아니까 제발 그대로 있어요 그러지 마 예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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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에 아니 예읽 brakes